4. 5. 잘 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다 우와 파도 봐 우와 와 엄청 높네 파도 지금 이거 서핑이야 이거 무조건 여태 될게 바닥 조심해 얼어 있으니까 얼음이야 내릴게 바다다 가자 발 조심 발 조심 우와 파도 장난 아니다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겨울 바다라고 하는 건가? 파도가 많이 쳐서 겨울 바다 겨울 바다 그래 그래 그렇구나 좋아 대박인데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좋네 이야 바람도 많이 안 분다 내가 마지막 날이라서 날씨 좋게 좀 했어 아 그래? 너 그것도 가능하구나 응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오 엄청 좋네 이야 진짜 멋있다 겨울 바다를 와본 적이 있었나? 아 있었구나 우리 그때 부산 부산! 겨울 바다였구나 맞아 우와 파도 봐라 너무 좋다 진짜 하하하하 으허허허허허허 하하하하 너무 좋다 소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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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저거 신나? 가자!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나비야 가자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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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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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후! 야! 들어가 형식아 가자 우와 파도 봐라 와 겁나 커 아까 태양이가 나한테 형 이거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지 하는데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 맞아 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 진짜 제대로 힐링했어 제대로 힐링했어 진짜 우와 뭐야? 아니 여기 좋더라고? 이놈으로 와 너무 재미있는데? 요 레츠 쿠킹 타임 오케이 냄새가 장난 아닌데? 그래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제대로 된 맛이다 이거 근데 오늘 뽕을 뽑아야 돼 왜 오늘 마지막이야?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다시 버나? 다섯 명이 진짜 좋다 근데 오늘 뽕이 안 치기라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다섯 명아 를 수도 버 brows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